최근 중국에서 고속도로 및 휴게소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 했으나 실체가 폭로되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쾌적한 고속도로의 모습과 편리한 휴게소를 체험한 영상이 커뮤니티에 퍼졌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온갖 비교를 당하면서 아시아에 여행 가려면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에 가야 한다는 반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 주변 저장성에 닝보와 8개 섬을 잇는 총연장 74km의 중국 최장해상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는데요. 중국 측은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을 꾀할 수 있어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전진기지로 부상한 저우산 군도의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휴게소 설치를 늘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드디어 중국이 인프라를 탈바꿈하려는구나 하고 기대했지만 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에 도로를 달릴수록 전기차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태양광 도로를 개발했고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개통했는데 개통 5일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판 1개를 도난당했고 주변에 7개 태양광 발전판이 파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좌절하지 않고 2022년까지 재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발전 슈퍼 고속도로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의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하지만 오래전 지어진 부실한 도로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중부 후베이성에서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져내려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가 다리 위를 지나면서 무너진 것이었는데요. 교량 위에 있던 화물차들이 아래로 떨어져 부서졌고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한 교량 상판에 깔리는 사건이었습니다. 화물차 중량 제한이 49톤인 곳이었는데 화물차의 무게가 198톤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 화물차를 지나가게 했냐는 것입니다. 당국은 화물차의 과적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밝혔지만 사실 중국에서 고가도로 붕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었던 터라 고가도로 설계와 건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소형 차량에 안하여 국경절 춘절 등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교통체증이 상상 이상입니다. 정체가 너무 길어 도로에서 오랜 시간 갇혀있게 되는 것인데요. 고속도로 위에 갇힌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갓길에 자리 펴서 차도 마시고 골프 연습을 하기도 하고 축구공도 차고 배드민턴도 칩니다. 휴게소까지 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길 위에서 보리를 보는 사람들도 허다하죠. 도로 위에서 긴 시간을 버티고 겨우 휴게소에 도착하면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일부 휴게소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거에 테마파크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아닌 곳은 다 쓰러져 가는 폐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리는 도시 주변의 휴게소에만 힘을 많이 주었기 때문일 텐데요. 외부가 휘황찬란한 휴게소 내부로 들어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휴게소를 이용한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놓고 치우는 사람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 휴게소는 흡연자들에게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마다 재떠리가 놓여있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죠. 중국의 고속도로나 휴게소가 전보다 수준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고속도로 곳곳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휴게소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고속도로에 50km 간격으로 최소 1개소의 휴게소를 설치하겠다는 규정에 따라 해마다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에 앞서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 운영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고속도로 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것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외국인의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 체험기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 남편이 미국인 아내와 장인 장모님들을 데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체험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아내는 고속도로와 휴게소에 많이 들러보았지만 장인 장모님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방문한 미국 어른들은 완전 쇼핑몰 같다. 미국에 있는 스트릿몰 같다라고 첫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큰 휴게소는 처음 본다. 미국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지만 이렇지 않은 데라며 휴게소를 촬영하시기 바빴는데요. 휴게소에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음식을 주문하면 엄청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카페는 물론 치킨 파는 가게도 있고 없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휴게소의 별미는 휴게소에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핫바나 핫도그들이죠. 야외 테라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무척이나 깨끗하고 쾌적해서 만족도 최상이었다고 합니다. 국제부부의 경험담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의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부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주차공간과 흡연 부스, 맛있는 간식거리를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호두과자, 구운 오징어, 버터감자, 소떡소떡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팔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식당도 마련되어 있고 편의점 등도 입점에 있어 운전하다가 꼭 필요한 물건이 떠오르면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니코너에는 지역관광 상품이나 책까지 팔아 없는 게 없는 수준이죠.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나 화장실인데요. 모든 휴게소에 화장실이 깔끔하고 어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는 방식으로 휴지통이 없어 쾌적함을 더했죠. 세면대도 잘 관리되고 있는데요. 휴게소가 이렇게 쾌적한 덕분에 굳이 쉬지 않아도 되는데도 꼭 한 번쯤 들러서 둘러보게 되는 듯합니다. 휴게소에 들리면 여행가는 기분도 여실히 들고 기분이 무척 좋아지죠. 게다가 졸음쉼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고속도로라도 잠시 정차해서 쉴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한편 고속도로 자체는 어땠을까요? 먼저 IT 강국답게 하이패스 보급률이 90%에 달해 빠르게 털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털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경관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이상향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한국이지만 이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오가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인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 고속도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차량통신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고속도로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일협력주행, 지능형교통체계 등 도로 관련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 및 활용하고 있죠. 협력형 지능형 교통체계는 도로의 최첨단 정보통신을 적목한 기술로 차량 위치를 기반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와 통신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위험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죠. 차량 번호 영상 인식 기술을 통해 중간 정산 없이 최종 출고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지불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원톨링 시스템 2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해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해 운전자가 사고 위험 없이 빠른 속도로 톨케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등도 스마트 도로 기술 적용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도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탈면 경보, 교량 지진 감지, 가로등 및 염수분사장치 원격 제어 등의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안으로 고속도로 IoT 전용 통신망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민간 경제까지 활성화 시키고 있어 관련 업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고성능 아스팔트를 개발하게 지원하고 시험 포장 현장 조사 분석 및 도로 포장 파손 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 적극 협력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적용해 현장 일선에서 납득하는 실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고속도로에서도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더욱 편리해진다니 무척 기대되는데요. 중국은 첨단 도로 개발이 마냥 순조롭지 못했지만 한국은 IT 강국인 만큼 마음이 놓입니다. 거기다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해내는 한국이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 더욱 완벽해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국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점점 더 편리해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주말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